대전중구 EDM 음악과 함께 스피드 물총 게임, 컵탑 물총 사격, 호러물총 대전 등의 물총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여 시민들의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. 박용갑 청장은 지속적인 문화행사로 대제로 커플돈을 추억과 낭만이 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다양한 물총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